2014년 12월 19일 동양일보 회장 조철호 이 행사였음을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인지도 저는 전혀 몰랐고 또 금년도 뿐 아니라 중국의 훌륭한 도민의 영광이라고 전환해서 정말 지사님께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국기원장으로서 세계 태권도가 현재 206개국에 8천만 명이 지금 수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국기원이 하는 일이 시임자라든지 시범, 교육 모든 태권도의 교육은 저희 국기원에서 전부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여서 거의 태권도인들이 꿈이 뭐냐 하면 국기원에 가서 국기원을 한번 벌게 뿐이고 원장하고 사진 한번 찍는 건 아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아주 제 사진이 아마 많은 나라에 지금 가서 체육관 하는 그 뭐 이후로 오는 하늘에 불새가 춤춘다 헤이야 헤이야 오선 오전하긴 찾아가냐 두둥실에 밴뉴어 청축을 짓고서 여기를 황평한 물로 밝혀라 헤이야 헤이야 오선 오전하긴 찾아가자 고향에 가 헤이야 헤이야 오선 오전하긴 찾아가자 오선 오전하긴 찾아가자 아름다운 수로 멀린 인내신군 아비않자 오선 오전하긴 찾아가자 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1년 1년 동안 우리 나라발점과 우리 또 충북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덕분에 나라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정만순 국기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새해에 더 좋은 일 많으시길 견뎌드리겠습니다. 수상하신 정만순 국기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160만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뭐라고 하면 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 숙련 보육을 마치겠습니다. 이 계신 경찰과 맨지를 청소처에 주신 후 동양일보가 제작한 이름땐 중돈으로 정발로 아메리카 IKE bul